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민심이 크게 들끓고 있기 때문에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친녀 매체들까지도 나서서 노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태를 압박하고 있지만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노정이 선관위원장 사태가 아니라 3구 대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3구 대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희석하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노정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언론들은 알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하고 떼거지를 몰려가서 노정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마구잡이 패 때리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길이 노정이 사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바로 3구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 문제입니다. 언론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제 사람들은 웬만큼 다 알게 되었습니다. 3구 대선은 물론이고 4.15 승전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친녀매체인 한겨레조차도 사설을 통해서 사태 거부 노정이 선관위원장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제목을 실었습니다. 실상은 김시한 사무총장과 노정이 위원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초로부터 하명을 받아들여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발도상국 등의 선진적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원한 듯 그 건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온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저의 논평은 한겨레 사설을 쓴 논격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도상국에 무엇을 수출했는지를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키르키스탄을 비롯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의 투표지 불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를 수출했다는 그런 오명을 한국의 선관위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새게 되어 있습니다. 친녀매체인 한겨레신문의 댓글에는 모두 51명이 글을 남겼습니다. 상당수가 부정선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친녀매체에서도 부정선거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제2님입니다. 한겨레가 또 꼼수를 뿌립니다. 노정이 사태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지난 4.15 총선과 이번 대선 전반에 걸쳐서 사사시 수사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관련 소송은 다른 어떤 쟁송보다도 우선 재판해야 되고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법부는 120여 건이 넘는 선거 무효소송 등에 대해서 2년이 넘도록 한 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달랑 노정이 사태 하나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한겨레의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녀 대표적인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8명이 이 의견에 찬성했고 반대가 단 2명입니다. 이처럼 민심이 실상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이 아무리 은폐하려고 하더라도 시민아을님입니다. 부정선거 조사 이후 제가 있으면 엉당 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유당 정권 말에 내무부 장관이 있던 최흥규는 사행을 당했습니다. 찬성이 3명이고 반대가 한 분도 없습니다. 시민 D님입니다. 한겨레 기사에 공감을 느낀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소쿠리, 라면 박스, 쓰레기 봉투, 선관위 직원의 투표지 배달, 투표용지 들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등. 70년 직접 투표 역사를 가진 한국을 아프리카 독재국가 투표 수준으로 전락시킨 책임은 당연한데 좌파들은 정말 왜 저렇게 얼굴이 두꺼운 겁니까? 우파 같았으면 진적 사표 내고 나갔을 것입니다. 무려 6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친녀매체인 한국일보 역시 3월 17일 노정희 선관위원장 관리 더 잘하겠다. 사퇴 사실상 거부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모두 7개의 댓글이 실렸는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보따리님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6월에도 더 완벽하게 보답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무려 31명이 찬성이고 단 한 명의 반대도 없는 겁니다. 이게 친녀매체까지 이렇게 의견을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동동추님입니다. 대법관 하면서 사의로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온갖 무리스를 다 부린 사람이 바로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이제 책임지고 법대에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사람인가요? 뭐마도 못한 머수들이죠? 무려 22명이 찬성했고 단 한 명의 반대도 없는 겁니다. 친녀매체의 독자 댓글에는 이처럼 부정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언론이 부실관리, 관리부실 운운하면서 그렇게 몰고 가려고 노력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실상과 본질을 알고 있는 겁니다. 3구 대선과 사의로 총선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앞으로 비용을 치룰 것으로 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언론인들 간의 말입니다. 정말 양심을 회복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어쩌면 사회가 그렇게 거짓과 윗선과 은폐와 조작과 이런 부분에 익숙한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난 사실을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같이 다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언론 매체들이 이처럼 실상을 외면하고 다 그냥 뭉개고 관리부실이 뭐가 관리부실입니까 부실관리가 뭐가 부실관리입니까 일본이 찍힌 기표투표지가 그냥 안에서 발견되는데 그게 어떻게 관리부실이고 부실관리입니까 참으로 이런 언론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언론이 소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언론들이 그토록 부패한 모습과 비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구 대선에서 꼭 갔던 일들이 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책임과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3구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부 React 공병호 tv의 공병호 이동